안녕하세요. 페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9월 4일 기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다나와 최저가 제품, 그러니까 가장 하위라는 의미죠. 그거 새 제품 뽑아와서 평균 가격으로 적어뒀기 때문에 여러분이 널리 쓰이는 중위 혹은 중하위 라인업을 산다면 몇만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의 가성비를 각 해상도별로 정리해뒀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내가 쓰고 싶은 모니터에 적합한지 플러스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비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이번 달에는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은 어떤 건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하이엔드 구간부터 보겠습니다. 하이엔드 구간 4K를 보겠다면 이 세 종류 제품 정도가 딱 맞겠죠. 4090 같은 경우는 4K 144에서 고사양 게임을 140프레임 인접할 정도로 뽑아주고요. 7900XTX 그리고 4080 슈퍼는 4K 기준으로 성능이 거의 똑같은데요. 대략적으로 100프레임 정도 고사양 게임을 프로 혹은 상업으로 뽑아줍니다. 하지만 4090은 내년 초에 5090으로 대체될 거기 때문에 지금 300만원 주고 샀다가 6개월도 안 돼서 150만원으로 간과 되겠죠. 그러니까 간과 폭이 커서 구매하지 않는 게 좋고요. AI 때문에 당장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 빼고 7900XTX냐 아니면 4080 슈퍼냐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저울질을 할 텐데요. 알죠? 라데온은 원래 간과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데온 사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4080 슈퍼 가는 게 그나마 간과를 적게 막고 4K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가성비를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4K를 가야 되는 유저들은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쭉 이렇게 그어놓은 라인업 이 안쪽에 있는 라인업들은 QHD 고주사양 모니터에 적합한 제품들입니다. 4K 가기는 약간 아쉬운 성능을 보여요. 4070Ti 슈퍼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무엇과 비교했을 때 4070 슈퍼와 비교했을 때요. 100분율류를 땄을 때 약 15%에서 13% 가량 성능이 높은데요. 비용은 30만원 이상 투자해야 되죠. 비용은 두 배로 투자하고 성능은 절반으로 오른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4070Ti 슈퍼는 제가 보통 권장하지 않고요. 7900 XT는 판매하는 제품이 없다 보시면 되니까 패스하고 3000 시리즈는 단종이라서 패스합니다. 쭉쭉쭉 빼고 보니 결국 남아있는 건 어떤 제품만 남아있죠? 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4070, 7800XT, 4070 슈퍼, 7900GRE 이 네 제품이 QHD에 쓰기에 적합하고 남아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4070은 지금 가성비가 너무 구려요. 4070 슈퍼랑 4070이랑 저렴한 제품끼리 비교하면 3만원밖에 차이 납니다. 하지만 성능이 QHD 기준으로 4070 슈퍼가 12%에서 15% 가량 더 높습니다. 게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4070 슈퍼가 당연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3만원 더 주고 10몇 프로 성능? 이거는 이득입니다. 7900GRE 같은 경우에는 7800XT랑 비교했을 때 또 아쉬워요. 거의 10만원 정도의 격차가 나거든요. 다행히 7900GRE 중에서 제일 저렴한 제품은 75만원이라 7800XT랑 비교했을 때 한 4만원밖에 차이 납니다. 제일 저렴한 제품 가실 거 아니면 7900GRE는 패스하시고요.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7800XT 혹은 4070 슈퍼입니다. 여러분이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하신다면 그리고 AI 작업을 종종 하신다면 4070 슈퍼 가는 게 맞을 거고요. 여러분이 라데온 제품에 별 거부감이 없다면 약간의 드라이버 불편함을 감수하고 쓸 수 있다면 7800XT 가는 게 조금 더 가성비가 좋겠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건 이 두 제품 정도에서 선택하라고 추천해드리고 하이엔드 구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퍼포먼스 라인업입니다. 일부 메인스트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6800이 QHD 입문용 옵션 타입은 조금 해야 됩니다. 얘가 QHD 널널하게 쓰기에는 성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옵션 타입하고 쓸 수 있는 입문용인데 이거 한 종밖에 판매하지 않고 있고 시장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답니다. 몇 배짱 안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후딱 구매하시고요. 여기 밑에 3070Ti나 3070은 조금 남은 짜투리 칩셋으로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요. X라고 AFOX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둘 다 품질이 별로 좋지도 않고 6800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패스하세요. 4060Ti 16기가는 작업용이죠. 4060Ti 8기가와 게임의 성능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 놈도 괜히 비싸고 성능 낮은 놈이라서 패스하세요. 2080Ti는 단종된 지 오래됐고요. 6755XT 6800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한 7만원 싼 6755XT는 어떠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격만큼 성능 격차가 나긴 합니다. 둘이 가성비가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성능 떨어진 만큼 저렴해진 느낌인데 저게 FHD 쓰기에는 조금 과하고 QHD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애매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6755XT를 크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다만 FHD 고주사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녹색 칠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4060Ti 8기가는요. 이거 지금 6800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 격차가 꽤 큰데 가격이 애매하죠. 그래서 4060Ti도 권장하기 힘듭니다. 특히 같은 엔비디아의 4060하고 비교해도 지금 가격이 10만원 넘게 차이 난대요. 12만원 차이 나요. 근데 성능은 얼마 올라갑니까? FHD 기준으로 10% 정도밖에 안 올라가죠. 이 정도면 10% 넘죠. 15%쯤 올라간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15%쯤밖에 안 올라가요. 별로 좋지는 않죠. 돈은 훨씬 많이 투자하죠. 39만원이 51만원이 되니까요. 근데 성능은 그만큼 안 오르기 때문에 4060Ti는 마찬가지로 FHD 고주사일 모니터를 쓰고 그리고 저는 엔비디아 거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가시고 그거 아니면 그냥 6750XT나 6800가세요. 3960Ti 단종이고요. 3960Ti 단종이고요. 3960Ti 중에서 GDDR6X 말고 그냥 GDDR6는 딱 두 제품 파는데요. 가성비 구리니까 안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살 바에는 그냥 7600 사운드 말지. FHD 성능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는데. 결국 여기 있는 라인업은 4060하고 7600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QHD 입문용으로 6800 이 정도가 추천이 될 건데 7600하고 4060은 FHD에서 똑같은 성능을 보입니다. 몇 번이나 테스트 해봐도 진짜 얼마 차이 안 나요. 1%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어떻습니까? 4만원 차이 나죠. 4만원 차이면은 엔비디아 제품 쓸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4만원이라도 아껴서 이걸로 뭐 랩 용량 늘리거나 할 거예요 하면서 RX 7600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7600 은근슬쩍 많이 팔았는데요. 요새는 불량 이슈로 혹은 드라이버 이슈로 연락 오는 경우가 드무니까 여러분 취한 거 사세요. 좀 안정적인 거 원하고 나는 엔비디아를 선호한다. 4060 나중에 중고를 팔 때도 저게 감가가 덜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4060 가시고 당장의 나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 예산이 빡빡하다. RX 7600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메인스트림 퍼포먼스 라인업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은 메인스트림 하위 라인업 한번 봅시다. 여기 라인업은 솔직히 저는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가장 가성비 좋은 게 RX 6600입니다. 심지어 압도적이에요. 다른 애들은 3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나마 A750 아크 아이고 알죠. 아이고 드라이버 많이 고쳤다 해도 여전히 불편한 게임할 때는 프레임이 많이 출렁이는 이 제품. 이 제품이 2등인데 지금 보시면 7600하고 6600하고 가성비 했을 때 누가 더 좋아요. 7600이 더 좋죠. 심지어 가격 차이도 7만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 7만원 더 주고 성능이 얼마 올라갑니까? 30% 올라가요. 이거는 못 참지. 30%인데. 7만원만 주면 돼. 그래서 FHD에서 웬만한 게임을 워낙하게 돌리는 게 사실 이 두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RX 6600은 어중간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가성비도 비교적 윗급 라인업하고 비교해도 구리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라인업은 뭐다? RX 6600이 제일 좋다. 나머지는 노답이다. 아이 노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추천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산이 부족하고 나는 중사양 게임, 저사양 게임 위주로만 한다. 그러신 분들만 RX 6600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스트림 그렇게 쉽게 마무리되었어요. 남은 건 뭡니까? 엔트리 라인업. 야 이거는 진짜 게이밍 용도면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구시대 제품이죠. 나온 지 정말 오래된 제품들이에요. 대부분. 305 8기가 왜 나온지 알 수 없는 이 305 시리즈 빼고 나오지는 오래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단종된 애들도 많고 단종 예정인 애들도 많습니다. 1660 시리즈. TI든 슈퍼든 그냥 1660이든 싹 다 단종시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한 종 혹은 두 종이고 가성비도 좋지 않아 사지 않는 게 좋고요. 왜? 아니 이거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RX 6600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성능은? 아 꽤 차이 크죠. 이 정도면. 77% 대 104% 꽤 큽니다. 100분위로 따지면 30% 가까이 차이 납니다. 밑에 걸 100으로 잡으면요. 아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안 가는 게 좋고요. 성재님 저는 그래도 당장에 좀 오래된 PC지만 쓰다가 그래픽 하다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저렴하게 살 방법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세요. RX 580. 이거 1060 3기가 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이 RX 580이겠지만 사실상 RX 57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격이 매우 저렴해요. 12만 원밖에 납니다. 그런데 새 거예요. AS 3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1060을 테스트 용도로 샀는데 중고로 사도 7만 원이나 줘야 되더라고요. 6만, 7만 원 줘야 되더라고요. AS 끝났는 거. 이미 5년, 6년 이상 구불러다 왔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그걸 그 돈 주고 사자니 솔직히 불안하죠. 그냥 치킨 한 두세 마이 덜 먹었다고 생각하고 이 제품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중 모니터 써야 되는데 포트가 부족해 하시는 분도 그냥 이 그래픽까지 쓰세요. 이 밑에 라인업 저거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 성능 격차도 크고 포트 제공도 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엔티 라인업 선택이 이어지는 딱 하나밖에 없다. RX 580. 그리고 이게 게임 용도 쓰기는 성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그래픽 하다 고장 났는 옛날 PC 쓰시는 분들이나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언급하고 엔티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로우 엔드입니다. 아유 어서 어서 호구. 이거 사는 그냥 호구입니다. FHD에서 조금 고사인 게임 하면 프레임이 60도 나올 거 말까 해요. 펭균 프레임 60이면 최소 프레임은 40, 30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아예. 오 아니던데요. 플스는 30으로 잘 들어간대요. 걔는 꾸준히 30을 뽑아주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프레임이 출렁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당장 느껴요. 저도 플스5 생방학 때 보시면 등 뒤에 있어요. 그거로 그람 트리스먼 잘 즐기는데 꾸준히 30 혹은 27프레임 뽑아주는 플스랑 다르게 PC는 프레임이 출렁이기 때문에 60프레임밖에 안 나오면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라인업 가성비도 0 구리거든요. 4천원대 가성비. 저 위에들도 2천원... 2천5백원밖에 안 하는데 이런 거 사면 안 되겠죠. 화면 표시기 용도로 사더라도 그냥 이거 쓰세요. 가끔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성련님 저는 화면 표시기 용도로 쓰는데 RX580 넣으면 전력 소비량이 높잖아요. RX580도 화면 표시밖에 안 하면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로는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RX580 사도 여러분 사무용으로 쓰거나 그냥 가볍게 영화 보거나 이럴 때는 소음이나 발열, 전력 소비량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사는 게 맞지 여기 라인업은 차라리 내장 그래프 쓰고 말지 CPU에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또 몇 달째 같은 목록을 추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픽카드 가슴 비교표 9월달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라고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이 표는 카페에 공유해드릴 테니까 마음껏 받아 쓰시고 출처만 남겨주십시오. 상업조 써도 암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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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